가즈 배가 하지 말지. 저도 일이잖아. 우리 신랑이 참매를 좋아하는데. 순애 씨. 안 되겠다. 결국은. 전 왔다. 진짜 좋아하셨다. 네?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. 한계라 전 왔어. 왜 연락을 안 받아요. 바빴어. 장본이라고. 나 혼자 못 들고 갈 것 같아. 무거워서? 왜 이렇게 급하시냐. 그럼 혼자 좀 해라. 지금 오면 돼. 오케이. 짤짤 매내. 아침이랑 다른 사람인데. 잘하잖아. 네.